자 이 시간에는 2022년 제1회 토목기사 필기시험 제4과목 철검 콘크리트 및 강구조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서 이때 등가 압축 블록 깊이입니다 이때 KDS 앱 그냥 2021의 계정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있죠 F4CK입니다 F4CK가 40 이하일 때 우리 기사 시험과 관련해서 주의한 것들 일단 콘크리트의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이 0.0033이다라고 하는 것 42할 때에 해당됩니다 F4CK값에 따라서 다 다르죠 다른데 42할 때는 0033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등가 압축 응력에 대한 깊이 교수 있죠 베타환 0.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타값도 있죠 이것은 1.0이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암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전의 규정하고 이렇게 이 부분이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 무조건 암지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됐죠? 바로 이제 출제가 되어있다 개정된 내용을 바로 출제하시오라고 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개정이 되었을 때 바로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QNET 전화해서 왜 안 하냐 당신들 직무유기하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바로 반영하겠다 그래서 그때 토목기사 시험 문제는 뭐다? 복수 정답이 없죠 복수 정답이 없죠 토목기사 문제에서 정답 없음으로 이렇게 처리된 경우는 역사상 참 그 당시 누구보다 내 때문에 자기가 미안하다 수험생들에게 전혀 피해가 안가도록 정답 처리하겠다 내가 보고 그때 물어보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연히 모든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결국 뭐 모두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모두 이제 옳은 것이 있는가 자 문제 2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죠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 측은의 정착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지금 압축은 뭐다 이때 갈고리를 주지 않습니다 되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인장 이형이죠 인장 이형이면 뭐다 갈고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1번 맞고 2번 정착길에는 뭐다 위험 단면으로부터 갈고리 외측부까지 단부까지 그립니다 즉 2번도 설명했죠 이때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러한 뭐 이때 180도 갈고리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예 이렇게 되었다라고 치죠 아 여기가 위험 단면입니다 여기가 위험 단면이고 그럼 갈고리에서 갈고리의 정착길이죠 이 정착길이 난 여기까지죠 외측 단부 끝까지 여기가 갈고리의 정착길이 LDH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 길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 길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길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됐죠 위험 단면으로부터 갈고리의 외측 단부까지 그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 그 문제 3번에 이제 답이 되는데 3번에 틀렸는데 이때 F대 교수가 이것이 0.7이 아니라 예 0.8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뭐 정신이 없죠 예 정착길이 구압 내에서 3D 이하 간격으로 T 측은 또는 스트랍이 정착되는 측은을 수직으로 둘러서 하는 경우에는 이때 보전계수를 갖다가 0.8로 합니다 0.7이 아니라 0.8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단 3번 부터 보전계수를 곱해서 8dB 이상 150 이상 맞는 이야기 일단 틀린 것으로서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번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죠 2번 문제가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있죠 내가 지문 3번을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1번 2번 4번 읽고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아 그럼 뭐 3번이 좀 이상하구나 3번 체크할 수 있는 그 실력 또 그런 크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과 함께 했을 때 이런 D35 이하하고 180도 갈고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런 부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재가 이렇게 있는데 갈고리가 이렇게 들어온 경우죠 180도가 되니까 이렇게 갈고리가 이렇게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경우죠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뭐 자 이게 물론 이거는 D35 이하 35 이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위험 단면이고 여기가 LDH 구간이다 자 왜 있습니까 정착 길이 구간에 있죠 LDH 구간에 그래서 감격이죠 감격 이때 이 감격들입니다 이때 이 감격들은 뭐다 이게 스트랍이죠 스트랍의 감격들입니다 자 이 감격들은 뭐다 3dB 이하죠 3dB 이하 3dB 이하로 됐을 때 이 이야기는 뭐다 뭐죠 결국 촘촘하게 배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이때 뭐 1보다 큰 값이 필요 없고 이제 0.8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L, D, H는 뭐다 이때 람다에 루트 F, CK에다가 0.24에다가 베타에다가 D, B, E, F, Y인데 0.8이 하나 있고 있죠 그 다음에 0.7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00은 AS분의 소요 AS 철근장 보전교수죠 이렇게 한 값이 철근조림에 8배 이상 또 150 이상 돼야 된다 일단 0.8에 대한 것은 해결하고 가시겠죠 그 다음에 0.7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다 거두출명해 버리고 0.8은 뭐다 그냥 다 떠나가지고 가장 포인트가 이거죠 이거 3dB 이하 자 3dB 이하로 그냥 100원대였으면 이게 0.8이다라는 것 됐죠 그 하나만 그 하나만 염두에 두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0.7에 대해서는 있죠 이렇게 할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기는 좀 미안해서 여러분들 뭐 코로나 하고 이렇게 힘든데 부저리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겠죠 이게 뭐 이때 정착결의 구간 LTH가 됩니다 자 이거 물론 D35 이하 35 이하이고 그 다음에 90도 갈고리죠 90도 갈고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거는 뭐다 180도 갈고리 180도 갈고리였고 90도 갈고리일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죠 이거 우리가 70이상 70mm 이상 이걸 측면 피복 두께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90도 갈고리가 넘어왔을 때 넘어왔을 때 이 피복 두께는 뭐다 이거는 50 이상입니다 자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강도 받은 개수가 바로 0.7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 D35 이하를 다 갖고 90도 갈고리에서 이 경우에 측면 피복 두께가 뭐 70mm 이상이고 그 다음에 넘어왔을 때 이 두께가 50 50 이상일 때 이렇게 된 경우일 때 뭐 0.7을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다 이때 180도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된 경우 여기에 또 이렇게 스트랍이 배건될 수 있죠 스트랍이 이렇게 배건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90도 갈고리 90도 갈고리이더라도 뭐 예 이 감적이 됐죠 예 이 감적이 됩니다 이것이 3dB 이하죠 3dB 이하 그렇게 됐을 때 3dB 이하는 뭐다 무조건 뭐다 0.8입니다 그러니까 90도일 때 이렇게 된다고 해도 0.8 되죠 그래서 3dB 이하여 가면 무조건 0.8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히 90도 갈고리에서 예 70 50이 됐을 때 0.7을 곱한다라는 것 되죠 예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 2번은 이때 그 지문 3번을 정확히 이렇게 하기가 뭐 쉽지 않아도 나머지 지문들의 이상이 없으면 뭐다 3번이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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